9시에 가야되잖아요 9시에 걸려요? 시간 너무 오래걸리는데 그럼 재원이랑 버릴까요? 어 지수님 하이 아 이다님 네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 오셨어요? 네 오늘 왔어요 여기서 기다려봐 화이팅하십쇼 아 어디가세요 바로 가시죠 아 저 낚시해야돼 지금 뭐 저기 같이 하시던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저 놀고있어요 지금 그럼 놓으세요 그냥 사람 때리지 말고 놓으세요 이다야 안녕 어 뭐야 아 누나 어서오세요 아 웃어오세요 잠깐만 아 여기가 다 니네 땅인가봐 아니아니아니아니 야 이다야 네 나 저기 우리 지수님 한번만 소개시켜주면 안돼 아 지수님 아 네네 여기 소림 캐스터님 아시죠 아 저 완전 진짜 진짜 많이 봐요 소림님 아 정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아 그 이다랑 같이 방송한것도 보고 막 그랬습니다 네 인사하십쇼 저 땅 들어가야되거든요 저 인사하십쇼 두 분 뭐 다른데요 뭐 이거 뭐예요 등에 뭘 붙이고 계시네요 아 뭐 같아요 이거 로아 하시는 분들이면 딱 느낌 오잖아 이거요 네 파리? 안오나? 아니 템키드나야? 아 에키드나? 아 에키드나? 아니 알게잖아 알게 템키드나? 템키드나 개질인데? 아니 이단님 네? 왜 이렇게 차가우세요? 취직해서 방송하기 싫으세요? 아이고 야 진짜 에키드나는 줄 알았네 아 네 빨리 내 날개를 붙어 아 아 못 본게 아니고 일부러 못 본척 하신거잖아요 아 네 아 갑니다 저 안녕 하아 땀나는 조합이야 저기 아 아 감자 감자 아 아니 아니 그냥 빵 많아 빵 많아 아 감자 미션인가? 아 감자 미션 아직 살아있니? 아씨 감자 미션이네 잠깐만 있어봐 아 네 모르고 어 이단님이네 여기다 여기다 이단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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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예 우리 신익 대표민혁 세 분 제가 인사드립니다 그 혹시 아아아 relied 뭐라는거야 진짜 주책이야 아 혹시 감자 혹시 인베네에 있는거 조금 있을까요? 감자 아 나눠드릴까요 드세요 드세요 아 감사해요 아 거기 물인데 잠깐만요 뭐 어딨어 아 잘한다 아 알게 잘한다 아 도화하면 아 알겠습니다 갑니다 됐다 배 부셔놔야겠다 오 내 배 배 아 이거 5분마다 서버 그거 날아가서 날아간다 보다 아 우리 정의장님 배 채우고 싶으시면 따라따라 자 누구한테 이게 따라따라 배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맞추시면 바로 드립니다 추리향님? 바꿀 길에 한번 드릴게요 정답은 잠깐만 뒤돌아계세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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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상품을 걸어야지 맞추면 바로 드리는거고 실패하면 우리랑 20분 얘기하다가야 되는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따라따라 따라따라 따라따 과연 탬탬버린 진짜 바꿀기 한번 드릴게요 제가 흠 맞추면 그냥 가도 되는거죠? 그래요 감자도 더 드릴게 타주 이단님 진짜 우리랑 놀기실나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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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닌데 하던게 있으니까 맞아요? 자 이단님 한번 더 크게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타주님 가고 뭐야 안돼 연기 줄인다 타주야 나 아니시로 나까지 서갔음 아 그래? 저번에 누군지 몰랐어? 응 근데 나도 사실 누군지 몰랐어 뭐야 정답은 나지롱 정답 자 이단님 낚싯대 없으세요? 낚싯대 낚싯대 있어요 그럼 바로 바로 가야지 낚시 바로 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가야지 자 이단님이 주제 던져주세요 갑자기요? 네 뭐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낚시요 아 그니까 낚시 하면서 뭐 대화했을거 아니에요 가장 최근 주제가 뭐였데요? 아 환승연애 환승연애 아 환승연애? 연애단매 아 정말 재밌을거같은 제목인데 제가 본적이 없어서 아 보셨구나 그럼 뭐 보세요 이단님은? 저 저 잘 안봐요 아 아 따가랐다 따가랐다 우리 우리의 얘긴 필요없어 이단님의 그 아 그렇지 그렇지 연애스토리를 들어보자 아 저요? 아 연애스토리는 아 연애스토리는 원래 썸타는 사람들거 들어야 재밌는거죠 아 아 뭐 과거에 그러면 썸탔던 얘기를 들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썸탔을때는 잘 기억이 안나요 만나면 술만 먹어가지고 빌드업 이슬거 아니에요 이단님 근데 처음 그런 사람 기억 안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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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나지 두 번째 만나를 반했다거나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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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니까 이제 처음 만났을때는 이제 우연찾게 시청자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저중에서 술을 먹고 이제 헤어진 지 얼마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왜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 걸까 에 대해서 이제 디스코드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 웬 미친 여자가 계속 막 새벽 4시까지? 디스코드 제발 한 번만 하고 싶다고 어머머머머머 그래서 했더니 아 정말 괜찮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이제 또 속을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이잖아 인스타를 한번 보여달라 인스타를 봤더니 얼굴이 맘에 쳤구나 너의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스 너무 예뻤구나 인스타를 봤더니 인스타에 히말라야 등산한게 있더라구요 어 좀 멋있다 그쵸 그쵸 약간 좀 그게 멋있어서 아 그러면 저 한번 만나볼래요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 주에 가서 만났죠 아니 너무 예쁘시잖아요 아 또 다진짐 봤구나 나를 또 실제로 뵀어 또 아 진짜? 나 결혼식 갔거든 아 니다님 저 결혼식에 왜 초대 안 해주셨어? 아 그때는 아 그때 아 진짜 서우님한테 너무 서우해 그때는 몰랐잖아요 님들 어 그러면은 얼마정도 만나고 결혼하신거에요? 저 연애 2년에 그니까 제가 원래 경기도에 혼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 이제 연애할 때 만나러 오기가 너무 힘든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와이프 집 주변에 집 구해서 그냥 와서 어머 어 한 1년 연애 어 연애하다가 이제 어쩌다보니까 부모님 만나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어쩌다보니까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어쩌다보니까 상견례하고 아 nostro 동명이였나보다 어머머머머머머머 막 웹툰이나 드라마 자주 보시잖아요 다들 그 느낌이라는게 진짜 있어요 약간 어? 이상함이다 하면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느낌이 들어서 바로 그냥 이사도 때려버리고 와 그랬지 어 셔터 진짜 막 객쩌는 썰 약간 재밌는 썰 재밌는 썰 잠깐 님들끼리 님들끼리 노가리 까다가 오디오 떨어져서 잡고 있는거 아니죠 지금 아 진짜 소모아 아니 이거지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저스트 퀘스천이에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 슬슬 무역섬 준비하러 가야겠다 전 땅굴 준비하러 갈게요 님들 이거 갖다 파세요 빨리 감사합니다 조심히 감자 좀 더 드릴까요 안내내내내 오 굿굿굿굿굿굿 maybe 예예예예 심심 할 때 절대 긴만하세 네 현 aesthetic ㅋㅋ 좀 어색해요 어 마석슛! 야!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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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전 한 번 하고 갑시다 제발! 제발 마석님! 하나 둘 10. 아... 아... 안나왔어.. 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1번! 2번! 뭐 문제 그럴까? 2번? 괜찮아, 나패드야 나패드 맞장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 졸라 막 현란하잖아 손가락 움직이는 거 뭔가 개고수 같죠? 근데 졸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요. 카선 돌고 지금 잡악새 분해 중인 겁니다. 절대 고수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부가 어부 딸까기 이게 편하긴 해요. 이게 편한데 문제가 방송 켜놓고 수바 이걸 100례까지 한다고 생각해봐. 그게 빡센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 막 낚시할 때 막 모여있잖아. 명우님은 베이 돌다가 죽으면 알트 택배에서 낚시하더라. 아유 씨네 명우님은 이해가 되지 야. 내가 그러면 수바 또 또 얼마나 긁어 또 씨. 망령의 때라고? 망령의 때 해야 될 수도 있어. 뭔가 아까 그 악어님 방송 보니까 뭔가 이제 뭔가 좀 급해졌음 이제. 이게 지금 앞으로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지 딱 알려주니까 이제 급해졌어. 어? 슛. 뭐야? 진주! 진주 진주! 흑. 진주. 진주. 아싸. 약간 내 로망이었는데. 게임에서 쳐 하고 있긴 한데. 딱 그냥 비오는 날 갑자기 주말에 혼자 차 타고 어디 멀리 가가지고 혼자 민물낚시나 하고 막. 약간 그게 로망이었는데. 반은 잃었다 야. 차원이 좀 다를 뿐이지. 잠깐만. 낚시할 때 듣는 노래. 물고기를 부르는 피아노. 아 영상 제목이 낚시할 때 듣는 물고기를 부르는 피아노 노래임. 아 영상 제목이 낚시할 때 듣는 물고기를 부르는 피아노 노래임. 스킨이 씌워진 곡괭이었구요. 내구도가 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세계를 체험했습니다. 그걸 들고 네더 주개를 캐러 갔습니다. 불과 4일 전에 초당 하나씩 캐던 걸 오늘은 초당 5개씩 박살내면서 약 15분 동안 지옥에서 힐링했습니다. 정신없이 땅을 파던 와중에 용암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나도 언젠간 그런 곡괭이 스킨을 달고 내구도 무제한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취직 시청자들이 계속 서지수 서지수를 외쳐서 지수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만났구요. 옆에는 소림 누나도 있었습니다. 소림 누나가 지수님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해서 인사만 시키고 튀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눈치 보다가 튀었습니다. 아! 큰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만주로 뽑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뽑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만주 좀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돈을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습니다. 그걸로 뽑기를 했으나 조망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구슬피 다시 마을로 와서 템템버리님의 용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끝!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